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경영자 트레이닝 그런 걸 한다고 그랬더니 해놓은 말이 있어서 사실 제가 1년 동안 대학원 대학교라고 그러지 그걸 만들어보려고 경영대학원을 만들려면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 안 됨. 이러면 인허가를 안 내줄 뿐더러 지금 다 대학을 스크랩하고 있잖아. 교육부에서 그걸 갔더니 정신없다 이거지. 거기다가 또 정원이 너무 작아요. 대학원 대학교가. 그래서 방법이 뭐냐고 또 연구해가지고 사이버대학을 한번 인수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절차가요. 너무 복잡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여러분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버클리나 하바드 이런 건 유니버시티잖아. 이건 패컬티 위주로, 전공 위주로 돼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린 잘 모르는데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작은 학교지만 문사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좋은 학교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LAC라고 그러죠. 네. 아, 그런가?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한번 구현해보려고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저 강사진들 아홉 분을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분씩 저희가 이렇게 코스웍을 하는 거는 정말 이쪽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새로 영입한 교육팀하고 지금 세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는데 정말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패밀리 패키지 네 분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분 가격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많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좀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저희 뒤에 있는 허머밀러 의자도 저희가 특전을 드리고 해서 좀 신경을 썼으니까요. 올해 내내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자고요.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쌓인다는 게 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품 3% 주식대학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그냥 학교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투자, 경제 이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문학적인 소양 자체를 키우는 지혜를 좀 더 쌓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프로와 이렇게 징징거립니다. 자, 삼프로TV 앱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영어 한번 배워봐야죠. 금요일날. 지난주에 끝내줬어요. 네, 푸니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항상 정프로님을 저를 보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본인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여성 출연자가 나오는. 내추럴하게 하다 그러면 사고친다.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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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보여주세요. 아, 그래다가 우리 아니에요. S.O.I. 네, 오늘도 잉글리시 씽 코너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주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저번에는 너무나 영어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우기 때문에 약간 김프로님 노래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퀴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퀴즈 저번 주도 너무 쉬워가지고 좀 어렵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레벨업. 2020년에 이 전설적인 밴드 영국의 우표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전설적인 그룹,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퀸. 어? 왜? 퀸 아니야? 퀴즈 시간이잖아요. 퀴즈 시간이면 좀 쪼이는 맛도 있고. 뭔가 이게 틀리면서. 아니, 나 몰랐어. 진짜. 나 그냥 찍은 거야. Please, 밀당 with me. 네, 밀당. 밀당 해주세요. 네, 끝났죠? 비틀스. 네, 비틀스.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사실 이 밴드는 2007년 비틀스와 아, 빨간 거 비틀스구나. 또 2016년 핑크 플로이드에 이어서 세 번째 밴드였다고 하는데요.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밴드의 메인보컬이 돌아가셨어요. 아, 힌트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로열 패밀리 왕족 우표에 대한 약간 지침에는 우표에 묘사될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사람은 영국 왕족의 구성원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제가 된 이유가 뒤에 살아있는 밴드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룰 깨진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올라갔다 이거죠? 맞아요. 메인보컬리스트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뒤에 멤버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화제 컨트르버시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렇게 하면 우표에 못 올라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왕만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왕족만. 왕족만. 네, 바로 정답은 김표님. 김표님. 네. 퀸입니다. 퀸.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13가지의 우표, 스탬프 이거든요. 저희 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올라갔겠어요? 그룹 이름이 퀸이잖아, 퀸. 아, 그렇죠. 엘리자바스 형, 오케이 퀸 해줘. 사실 퀸 엘리자베스트도 허락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페디 머큐리 가족도 허락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1971년에서부터 1991년, 20년 동안 활동을 했었죠. 아, 71년부터 91년까지. 네, 맞아요. 91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네. 네. 프레디 머큐리 돌아가셨죠. 프레디 머큐리. 영화도 보셨나요? 아,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게 봤죠. 맞아요,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했었나? 아니요. 아니, 그런 건 넷플릭스 보면 안 됩니다. 아, 나랑. 영화관에서 봐야해요. 맞아요. 웅장한 그런 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장면. 사운드 맞아요. 딱 콘서트장 올라가는 그 뒷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아, 눈물이 막. 맞아요, 맞아요.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난 저 프레디 머큐리 볼 때마다. 아, 그 비와이시나 이런 걸 입어도 저렇게 멋있네. 하하하하. 비와이시. 메리아스. 하하하하. 비와이시 배경. 이런 걸 입어도. 이 감동 느낌 쫙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아, 저걸 입어도 저렇게. 우리 같은 사이에 저거 입고 나갔다고 생각해야 말하지. 그렇죠. 바로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오늘 꾀인 노래를. 꾀인. 오늘 또 배워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노래는 바로 영화의 타이틀이죠. 제목. 기억나시나요? Bohemian Rhapsody. 그렇죠. Bohemian Rhapsody인데요. 1975년에 발매한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돼요? 어렵긴 해요. 지난주 엄청 쉬웠는데. 지난주도 쉽고 오늘도 쉬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마아, 나아. 그렇죠. 그 뒤에는? 네, 그 뒤에는 이제 모르고. 엄마 나 방금 저 청 샀어요. 뭐 이런 내용. 아니, 그거.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마부터 시작을 하죠. 마마 Just killed a manう.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그런 설명을 안 해줬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가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그나마 저 가사정도랑 제일 비슷한 게 총 맞은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근데 푸니타 님이 진짜 퍼펙트한 영어 선생님이면서 또 노래 선생님인데 우리 아저씨들을 너무 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낮춰서 불러주세요. 톤은 우리가 낮추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푸니타 님의 이 방금 노래 저는 프레디의 느낌을 못 살렸다고 전혀 안 살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커브 노래를 하면 올리비아 누튼 존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리스. 아 감사합니다. 아 프레디의 느낌 좀 살려주셔야죠. 뭔가 내가 지금 사람 죽였습니다. 엄마한테 그 얘기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크게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는 엄마 나 A 약점 맞았어. 이런 느낌. 그렇지. 아 형님 좀 아시는구나. 자 형님의 그러면. 나는 저번에 좀 빼줘. 김브라 님 아니에요. 내가 살짝 살짝 약간 지금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뭐 가수도 아니고. 원래 목감기 있으면 살짝 그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하라고? 3 2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꼭. 자 가사 좀 저래도 할게요. 한 번 해봐봐. 느낌을 살려야 되잖아요. 가사가 하겠습니다. 같이 해줄게. 같이. 동네시로. 동네시. 총 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난 지금 잡혀들어갈까 말까 엄마한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오로지 내가 의지할 사람은 마마밖에 없습니다. 그 느낌 살려야 됩니다. 마마. 마마. Just kill the man. Put the gun against his hand. Put my trigger on now he's dead. 마마. How can I do? 완벽했습니다. 마마는 지금 굉장히 엄마 약간 좀 마마보인 거죠. 약간. 그렇죠. 근데 왜 저런 가사를 썼죠? 프레디 머큐리도. 그러니까 한 번 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프레디 머큐리도 이 가사를 썼는데 밴드 멤버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공공한테도 퍼블릭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브라이언 매이 여러분 아시죠? 브라이언 매이. 밴드 메이트도 이 코드가 있는데 he never explained the lyrics but I think he put a lot of himself into that song. 이제 뭐 성 설명을 안 했지만 아마 그 사람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사를 했고 그 의미에 대한 많은 추측이 사실 있어요. 팬 분들도 팬이기 때문에 가사의 일부는 그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 뭐 텐세니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자랐고 또 다시 영국으로 갔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양에 있는 그 섬 거기서 인도 사람들이 많은 인도는 아닌 인도는 아닌 모리셔스인가 하여튼 거기 인도양에 있는 섬에서 거기에서 또 revolution 혁명이 일어나서 또 다시 영국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촉박한 그런 데에서 자라왔는데 또 가사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노래에 자신 많이 담았던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제가 좀 약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진짜요? 인싸인가요? 뭐냐면 이 저 프레디가 사실 이제 성 정체성이 약간 젊었을 때 혼란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인정하고 나서 나는 전에 프레디 머큐리를 죽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전에 프레디 머큐리는 죽은 거고 이제 난 다시 새로운 사람 로 이제 탄생 이런 느낌의 가사로 거기에 이제 주류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적 취약에 대한 네? 잔지바르? 잔지바르? 탄자니아의 그 한국도 시장 거기서 네. 그래서 진짜 프레디 머큐리 말한 것처럼 그냥 행설수설 일 수도 있대요. 프레디 머큐리는 그냥 넌센스예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팬분들도 아마도 그 성적 취향에 대한 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쁜 노래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 부분이 바로 다음 부분 마마 라이프 해 주스 비가 이번엔 이번엔 느낌은 좀 살리셨네. 아까 그런지 훨씬 좋아할까. 감사합니다. 역시 저의 지적이 푸닛 한 단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난 가서 내 인생을 버렸네요 라는 가사인데요. 점점 그쪽으로 가네요. 맞아요. 막 시작을 했는데 막 태어나서 성공하고 있는데 또 자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약간 두세 살부터 그런 징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거기서 그냥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애들은 거기서 조금 머물러서 약간 아니다 아니다 약간 잠잠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커가가지고 너무나 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스커버를 하면서 나 진짜 다른 성을 좋아하는 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여튼 뭐 그런 개인적인 아픔들이 그러니까 녹아있는 그런 가사로 보이긴 하는데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보헤미안 랩스디 제목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보헤미안 네 보헤미안 한번 알아볼까요? 보헤미안 사실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되는데요. noun이 되고 벤엠 지역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아티스트 이래요. 아티스트 아니면 아티스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앤디 워홀도 한 보헤미안이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앤디 워홀도 약간 보헤미안 라이프스타일을 살았다. 정영진도 뭐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저요? 머리를 3일자 안 감기 집에 아 냄새 이건 이제 집시 스타일 아 집시 스타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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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랩스디는 어떤 뜻일까요? 랩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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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시 시적인 아티스트의 표현 이라는 노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헤미안 랩스디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가사 띄워주세요 이야 이건 킴 프로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마지막 좋아하는 노래인데 내 표정이 좀 나타나죠 약간 지금 똑같은데 알았어요 한번 좀 의문 알려주셔야 저희가 한번 따라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아는 부분이잖아요 마마 아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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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 마맘미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쪽으로 아직 안 나왔군요 마맘미아는 아바이잖아 아니 왜 여기 아 그렇구나 네 Here I go again 마마 아 그 마맘미아 말고 또 다른 마맘들이 있잖아 여기도 마맘미아 여기도 마맘미아 한 번 나오지 않나요? 여기 마맘미아? 아닌가? 아니에요 다른 장라이고 다른 밴드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한 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일단 요거에만 집중을 해서 네 네 한 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아 근데 가사를 이렇게 저 세 구절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도 좀 다르게 와요 그렇죠 약간 디바이드를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캐리언 캐리언도 사실 해석을 해보면 엄마 마마 엄마를 울릴 생각은 없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 잘 살아야 돼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슬퍼 그러니까요 그래서 캐리언도 사실 비행기 타면 캐리언이잖아요 캐리언 러게이지를 수도 있고 그냥 뭐 지금 하는 행동 뭐 지금 하는 뭐 어떤거지 나는 이상하게 되지만 엄마는 그냥 스테이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거지 캐리언 키파언 아 그게 마맘미아가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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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레오 아 마맘미아 아 마맘미아 맞아요 맞아요 뭐 표절이야 뭐야 얘네들 마맘미아 피가로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요 다른 부분이네요 피가로 같으면 왜 나오죠 갈릴레오 피가로 사실 다른 표현인데요 그게 오페라에서 나온 그런 아 그렇습니까 근데 갈릴레오 또 이제 브라이언 메이도 그 뭐라죠 아스트라니미 스컬러 이었잖아요 그 천문학자 브라이언 메이 그랬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머리 좋은 스마트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밴드로도 성공했는데 아마 이분 때문에 갈릴레오 약간 stars 별들을 조금 감사를 하면서 노래에도 약간 언급한 것 같아요 anyway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럴까요 네 반주가 없죠 반주를 하는 순간 무조건 생목입니다 반주를 한 수가 이 영상은 완전히 무수익 영상이 돼서 그렇죠 생목으로 생목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같이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노래가 유명하지 또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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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조심해줘 아이유 빅팬이기 때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유까지는 좀 정말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요 다음주 금요일에도 해주실거에요? 그럼요 다음주 목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기 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푸니타님과 함께한 오늘 다음주에는요 신청목 있으신가요? 여성노래로 좀 했어요 계속 남자들노래인데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시나이스톤이나 카핀투스 좋아하시나요? 그런것도 괜찮죠 아바도 괜찮아요 아바 알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오늘 푸니타님의 설명으로 듣고 감사하고 영어도 배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뵈요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조금씩uden